표정이 있네. 어머님인 줄 아냐. 되게 깔끔하게 씻으시네요. 저 다 씻었어요. 들어오세요, 다음 분. 저랑 너무 다른데요? 어어? 아주 야무지게 해서 찹찹찹을. 많이 먹어서 좀 많이 부었네요. 찜질방이네, 찜질방. 진짜 하는 환기예요. 나 더 먹을 수 있는데. 봉선이 아침부터 그냥. 아침부터 노래방 한 곡만 선곡하고 싶다. 어머 대박. 그것도 좋죠? 진짜 잘하긴 하시네요. 그 와중에. 혹시 궁금한 게 평소에도 머리 말릴 때 저렇게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. 평소에 저 정도 텐션 가져가야죠. 텐션이 정상 텐션일 때 저희는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. 걱정하고. 걱정 많이 해주고. 그래서 아침에 저렇게 머리 말리고 있으면. 아, 저는 정상이구나. 하고 그냥 하기로 해요. 와. 인트리, 인트리 안나. 인트리 안나. 인트리 안나. 근데 또 잘 놀아주시네. 잘 놀아주시네.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. 이 아침에 텐션. 이 아침에 텐션.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? 아이고. 격나, 정말. 아이고. 다음. 굉장히 다른데. 흠. 세식랑이나 조금 좀 넣어들었을 때. 자제를 해야지. 날씨가 따뜻해져. 이 시간이 진짜 오랜만이라 본다. 우리 투어 어제 또 잘 보내셨습니까? 마음 들었어요? 덕후네.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. 너무 좋았어요. 아니요. 너무 좋았어요. 마음이 평온해지고.